안녕하세요. 프랑스의 이옥재 선생님입니다. 먼저 강의를, 해설 강의를 들으시기 전에 메가스타디 홈페이지나 현가원 홈페이지에서 문제를 좀 프린터를 먼저 하신 다음에 같이 공부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어떤 부분에서 내가 부족한지 또는 아 이런 함정이 있었구나 그런 것들을 같이 좀 공부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쉬운 것들은 금방금방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밑줄 친 부분의 발음이 같은 것 했는데 그래서 프랑땡 해서 발음이 아 발음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건 많이 나왔던 거죠. 이런 부분은 틀리면 안 되겠습니다. 1번에 팡인데 발음이 똑같죠. 정답은 1번입니다. 2번 네모 안에 들어갈 글자 조합에서 만들 수 있는 것 이거는 늘 나오던 형식이죠. 첫 번째는 achete à la boulangerie 해서 철자가 들어가죠. 그리고 3 croissants 해서 철자가 e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un pain de campagne 해서 p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un gâteau 해서 t가 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 eau fraise 해서 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걸 조합한 철자가 3번 borde가 되겠습니다. 3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mafiema komangsse 우리가 동사할 때 이 komangsse 동사가 일반적으로 늘 이렇게 전지사 ar을 수거처럼 가지고 다니죠. 그리고 그 뒤에 동사 원형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뭐뭐하기 시작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뒤에 un journal이 왔는데 journal은 물론 신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만 일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괄호에 들어갈 이 단어가 지금 어떤 단어가 들어갈지 알고는 있는데 그게 지금 보기에 없어요. 밑에 비번의 답변을 보면 어렵지 않다. decry 쓰다 쓰는 거 뚫레주 매일 부하마 그 다음에 부르는 사람에게 있어서 라는 뜻입니다. 애마에게 있어서 매일매일 그거 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텐데 하니까 아니야 그거 좋아해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단어가 ekril 이 쓴다는 단어가 들어가면 좋은데 보기에 그것이 없어요. 그러면 이 쓰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의어를 찾으라는 건데 정답은 1번 tnir 입니다만 2번에 vivre 살다 살다는 자동사고요 타동사로 쓰이게 되면 경험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3번에 courir 달리다는 것은 자동사죠. 목적을 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뒤에 journal이 왔는데 courir하고는 어울리지 않겠죠. 그 다음에 프레테는 빌려주다 그 다음에 프레테 로헤이에서 귀를 기울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꽁떼는 중요한 단어죠. 꽁떼는 계산하다 또는 셈하다 그리고 생각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tnir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다 잡고 있다 이런 의미인데 지금 이렇게 해서 글을 쓰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 한 사전 찾아보시면 한 서른 가지 의미 중에서 한 열다섯 번째 한 스무 번째 나오는 의미가 글을 쓰다 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단어가 tnir이가 글을 쓰다 라는 의미에 있어서는 고등학교 수준을 좀 넘어서는 그런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정답은 1번인데 정답을 모른다 하더라도 아닌 것을 골라내는 것도 중요한 어떤 테크닉이라고 할 수 있겠죠. 1번 tnir입니다. tnir 강의시 유날 하면 일기를 쓰다 하는 관용 표현으로 씁니다.